최태현 SK그룹 회장이 그동안 공들여온 미국 시장에서 탄탄한 위민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태현 회장이 지난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에서 22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신규 투자를 포함해 300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 계획을 밝힘에 따라 향후 한미 양측의 경제 협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SK의 대미 투자가 미국 핵심 산업 인프라와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투자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적인 투자라고 언급한 만큼 글로벌 패권 다툼이 치열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산업에서 한미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